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 이틀 정도 전에 그 외 남친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이제 헤어졌다 그런 내용의 썰 올렸던 것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 후기 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글쓰니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 그걸 가지고 온 거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글에 나와 있는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 돈을 빨았다든지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정말 그런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이 그 안다는 사람도 뭐 100%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쓴이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수상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하세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쓴이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거기에 남긴 글입니다 지금 이 글만 읽으면 이 세상 누구라도 다 그래 당연히 이 여자 편을 들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2년 동안 남친 수발드는 거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남친 부모와 지인한테 욕먹는 것도 마찬가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분노하는 게 분노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보면 그 누구라도 기분 더러워지죠 허나 이 글에 나온 게 끝이고 다 사실일까요 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쓰레기라서 이 여자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했을 거라고 봅니까 어떤가요 이거 뭔가 좀 수상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여자는 거기에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거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여자도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게 남친 부모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감히 어떻게 덤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나저나 쓰니 당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글을 쓰려면 똑바로 써야지 경제적인 부분 본인이 남친 부모한테 했던 행동들 이런 건 왜 다 빼먹고 말을 하는 건지 이유가 뭐죠 이렇게 억울어 끌어서 본인 마음 위로 삼고 싶었으면 만나는 동안 어떻게 만나왔는지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다 잘라버리고 말을 해버리면 봐봐요 너 혼자만 세상 착한 사람 되어 있잖아 지금 여하튼 당신이 정말로 사람이라면 본인 인생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또 남친이 아픈 이후 여러 다른 남자들에게 특히 여친이 있는 남자한테도 배려를 받는다는 허울 좋은 핑계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군요 아니 떳떳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걸 쓴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부끄러워요? 이렇게 댓글을 남기니까 원본쓰니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기요 당신 뭐죠?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네요 그걸 보니까 제 지인도 아닌 것 같구만 도대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? 저요 경제적인 도움받은 적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뭐? 주위 남자들? 제가요? 이상하네요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억으로 끌려는 것 같은데 내 경고하는데요 이 댓글 안 내리면 고소하겠습니다 캡처고 뭐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제 인생 님이 쓰고 있는 댓글과 하나도 안 맞는데 감히 어디서 이따위 거짓 선동이야? 그래 어디 경찰서에서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이러고 한 번 더 댓글을 납니다 없는 말치원에 유언비유로 떠들어댔던 거 저한테 반성문 쓰세요 안 그러면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기간은 오늘 하루고 오늘까지 반성문이 없다 그럼 저는 내일 경찰서든 변호사든 찾아가겠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나? 사실 이거는 명예훼손 고소가 안 되죠 뭐 이름도 안 나오고 지역도 안 나오고 특정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발끈하는 느낌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아직 반성문이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말한 뒤에 쓴이는 글을 지었고 도망갔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래부터는 원본 지킴이 달린 댓글입니다 1번 일어놓고 글 삭퇴 엔딩이라니 아직 반성문도 안 썼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도망을 다 가셨나 그래? 끌 끌 끌 2번 헐 만약 이게 사실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야 쓴이는 왜 도망을 갔지? 설마 저 댓글이 진짜라는 거야? 헐 3번 어 세상 착하고 불쌍한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하더니 돈받아 처먹고 남자 버린 건가? 정말로?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볼일이 없다 뭐 이런 건가? 이야 이게 정말 진짜라면 세상에 이 여자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? 헐 대댓글 그 빨친 노노 저러다가 구라로 밝혀진 게 뭐 한둘입니까? 저 댓글도 사실 100%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직은 말이죠 2번 글쎄요 그렇다고 하기엔 원글쓴이가 도망간 게 너무 이상해요 안 그랬으면 이 새끼가 미쳤나 하고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저렇게 대댓글 쓰고 바로 도망가 버린 거 뭔가 구리지 않습니까? 4번 그래요? 뭔가 글 내용이 좀 이상하긴 했어 헤어졌으면 그만인데 휠체어 타고 있는 남친을 굳이 그렇게 글까지 써가지고 욕 보인다는 게 이 여자는 뭐야 했는데 여하튼 이 원본글 주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저 여자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남친 부모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쌩깎다 이게 진짜라면 얘는 인간 아니죠 2연애급 되는 거요 5번 지금 보니까 원본 글이 완전히 지워졌네 그렇다는 건 저기 지인 말이 맞다는 거 아닌가 고소한다며 반성문 어쩌고 저쩌고 큰소리 치더니 글 삭튀해버렸다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수상해 썩은 애가 나요 내 댓글 그러게요 글 삭제된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본데 만약 아니라면 온 글쓰니 나와서 변론 좀 해봐요 빨리 나와봐 6번 나도 조금 이상했어 보통 저런 상황이면 지인들이 여자를 이해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렇게 하나같이 여자를 저주하고 욕하나 싶었죠 그랬더니 역시나 이유가 있었니 남친 집에서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처먹고 이별 통보한 주제에 2년 동안 힘들었다면 위로를 해달라고 그것도 남친 부모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말이야 와 소름끼쳐 악마다 악마야 사람이 아니죠 야 너 보고 있지 그게 아니면 당장 튀어나와가지고 해명해라 7번 그나저나 고소들 입 개웃기네 아니 여기서 뭐 얼굴을 깠냐 이름이랑 나이를 깠냐 그런데 고소가 되겠냐고 어디 모자란가 뭐 많이 찔려서 그러는 거야 뭐여 그래서 글도 지우고 티티한 건가 어 내 댓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떳떳하면 글싹 절대 못하죠 안하죠 말 그대로 지금 완전 억울하게 쓰레기 되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워버렸다는 건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괜히 거기서 더 개겨봤자 다른 지인들 나올 게 뻔하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죠 7번 사실 저 댓글쓰니도 주변 지인이라는 걸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원본 작성자가 글을 삭제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원본쓰니 스스로 더욱더 의심살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만큼 결혼 전제로 만나 남자 집 쪽에서 금전지원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헤어질 때 양심적으로 토해낼 건 토해내야지 어? 그 2년 동안 그 간병한 거 빼고 말이야 어? 8번 세상에 앞으로 댓글 같은 거 함부로 쓰면 안되겠네요 어쩐지 남자 부모님도 그렇고 그 지인들도 그렇고 여자를 저주, 비난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너무한다 싶었는데 이런 소름돋고 그지 같은 비하인드가 있었다니 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올린 걸까요? 사람이 이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다니 참 무섭습니다 댓글 9 와 본문이랑 댓글 쓴 거 이거 완전 딴 사람 같네 소름돋고 무섭다 진짜 본문은 세상 가려는 여자 같았는데 대댓글은 무슨 말 1도 안 통하는 미친 아줌마처럼 써놨어 덜덜덜덜 10번 나는 말이죠 이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거 주작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11번 그때 본문 읽고 뭔가싸 하고 쓰니 말에 믿음이 안 가서 반대 입장 댓글 쓰려다가 결국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이 그랬어요 괜히 그런 걸 썼다가 욕만 오지게 먹을 빌이었죠 여하튼 제일 의아했던 거 대부분 이런 경우 즉 한쪽 연인이 장애를 가져 곁에 있는 게 힘들어서 헤어지면 그거를 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 그런데 주변 친구들까지 욕을 했다는 게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니로 인해 사고가 났나 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추가로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이유로 욕을 먹는 게 있겠구나 싶었더니 역시나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 헐 덜덜덜덜 무서워 주변 쓰레기 만들고 자기를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면 본인이 천사가 되는 줄 알았나 보니 심성적 괴집 같은데 이건 뭐 머리까지는 아파 헐 일단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쩌면 이 글 자체가 그냥 주작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라는 가정하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게 정말 진짜라면 아무 상관없지만 저 사람들이 미친 거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게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야 뭐가 진실일까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거를 본 주변 지인들이 좀 나와가지고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이씨 깝깝하잖아 그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